1분에 3단어 암기하기 카운터만드, 취소하다. 카운터에 만두 안 먹을게요! 하면서 취소하는 거예요. 카운터만드, 카운터만드, 취소하다. 업스트럭트, 방해하다, 가로막다. 길을 가는데 앞에 있는 트럭이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업스트럭트, 압스트럭트. 자, 업스트럭트, 방해하다, 가로막다. 업스트럭트, 방해하다, 가로막다. 업설빙, 마음을 빼앗는, 몰입하게 만드는. 자, 서빙 보는 아가씨가 너무 이쁘니까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게 되죠? 몰입하게 만드는, 마음을 빼앗는. 업설빙, 업설빙, 업설빙. 아, 마음을 빼앗는. 몰입하게 만드는. 자,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 경선식 영단어는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